뭐가 무척 오냐. 아. 오.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마다 중계진들도 저렇게 단복을 입고 하니까. 그렇지. 아 이거 런던올림픽 때. 아 이거 런던올림픽 때. 올림픽. 잠겨지지가 않아. 하하. 안 되는구나 대. 런던 Сегодня 아니겠네라고. 버려야겠다, 이거. 이게 향 좋은데? 이거 입어야 되는 거잖아. 과연. 저거 잘못하면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 눈 다칠 수 있어요. 단추 탁! 운동을 너무 했는데. 순도 크게 모셔요. 조금만 빼면 마시고. 단추 위험해요. 단추 위험해요. 단추 위험해요. 빵 떨어진다니? 슛 하면 안 되겠네. 슛!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파리올림픽 박태환 해소리언과 함께합니다. 박태환 해소리언과 함께합니다. 박태환 해소리언과 함께합니다. 아니면 사실 그거 매번 경기할 때마다 저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성재 캐스터만 계량한 거 있고. 오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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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데데데데데데